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극심한 불황 상황에서 세금이 전년 대비해서 두자리 숫자로 증가하는 것은 웬만큼 강심장이 안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정말 못살겠다 세금폭탄 조세저항운동이 결코 과장된 용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극심한 불황 속에서 세금을 두자리 숫자로 인상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경제주체들의 가채군 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더욱더 옥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금폭탄의 실상입니다. 7월 29일 날 미래통합당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손에 쥔 곳이 올해에만 하더라도 6만 4,746곳이었습니다. 상한선인 30%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201곳이었습니다. 3년 만에 30%를 육박한 가구가 53.9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전년 대비 부과받은 곳이 53.9배까지 늘어난 겁니다. 부과된 세금도 2017년도에 19억 1,891만 원이었지만 2020년도에 1,161만 8,801만 원으로 무려 60.5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2020년도에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전년 그러니까 2019년보다도 20% 급증해서 5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폭단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2019년보다도 증가폭이 큰 것을 뜻합니다. 무려 1.72배 늘어난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도에 2조 8,900억 원에서 2020년도에 4조 9,6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지역별 재산세 증가율도 서울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은 2019년도 대비해서 22.2% 경기는 16.5% 그리고 인천은 32.3%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단이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와 지방의 주요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관해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유세 폭단은 고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고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까지 세금 부담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율을 굳이 조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점이 공시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세수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집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데 불구하고 9억 5천만짜리 아파트가 작년도에 재산세가 132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166만으로 25% 늘어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엄격하게 정한다는 그런 조세법률주의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걸고 추진되고 있는 세수정대는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그렇게 놓여야 될 그런 제도계획이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야 할 것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우선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금 한시적으로 뒤로 미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유세 인상정책도 동시에 또 미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그래서 조세의 법률주의에 위반돼서 얼마든지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엄혹한 극심한 경기 악화 상황에서 재산세뿐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여러 세목이 한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자리 숫자 늘어나는 것은 정말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조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러주시고 주변에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